멤버는 펠멈 감독님 패션연수 박영수 감독님은 굉장히 커버건스적으로 Photoshop를 배고있어요 왼쪽 유튜브 커버하시고 여러분들과 의사의 무대의 10시 10분 이상 많이 찢어졌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가운데봐 주세요. 가운데봐 주세요. 그리고 폼지라는 면이 있죠. 그치. 봉선이 있어. 너무 귀엽지. 네. 네. 다음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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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봐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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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한 번만 게임 길로 나와주세요. 네. 네. 정추가. 네. 다음게요. 네. 좋습니다. 정말 정말 팬사인에다 또 안 된다는 분에서 도움을 해주시는 건 없고 오늘 열심히 했는데 저는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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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태포들의 모든 태포들의 가슴을 할 수 있는 것 같다. 자, 여기서 지금 이 취브에게 함께하는 인도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보노씨가 가슴다. 아니, 이거 왜 이렇게 뛰어, 뛰어. 보노씨가 여기서 이렇게 뛰어드시고 저희가 하나, 둘, 셋 하면 캐럭님들이 보노나 이렇게 불러주는 캐럭들이 보노나, 아니야. 다시다시 다시 캐럭들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인트에요. 모두리 제가 볼게요 우리 캐럿을 같이 해주시면 돼요 연희는 이제 본화 굉장히 꾀있게 풀테니 보여줘요 오디티티Sam 5, 6, 7, 8 다시, 아, 우리 캐럿을 같이 해주실래요? 그런거 이쁘다 2, 3, 4, 3, 4, 3, 4, 4, 5, 6, 7, 8 캐럿이 있으니깐 서로의 맘에 캐럿이 있으니깐 7, 8, 캐럿이 있으니깐 뭐야? 왜 그러는데? 어차피 종바를 안 먹었으면 안 했을텐데 3, 4, 5편 6, 5편 3, 2, 3, 3, 4 4, 6, 7, 8 4, 7, 8, 9, 9, 9, 10 5, 7, 9, 10 8, 8, 9, 10 5, 10 5, 10 7, 10 이 Раз girlfriend 내 가족 그룹 Всё ven пад 다 자르르 할머니 YH 그 성지 이 거 샵 epic message Interview desp 첫째, 2.3종이였는데 이렇게, 아우슈이가 가장 많이 먹었죠? 아우슈아, 유비속에서 독립이 신당에 있는 이유가 있나요? 유비속에서 독립이 신당에 있는 이유? 피에스, 잔이생이였어요. 아, 잔이생이준어요. 근데... 딱딱해. 그쵸?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창문을 열어서 차면 몸이 따뜻해지고 더 건강한 것 같아요. 목이 따뜻해지고 힘들거예요. 아, 쉽지 않으면 쉽죠? 우리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전날 상품이... 지날 찬스, 볼륨이 좀 작을 거예요. 아, 그럼 마이크를 저희가 대드릴께요. 만약에 연결을 못하면. 제가 이거 가입할 때부터 너무 좋아했는데 이거 울고 싶지 않아. 너무 설렜어요. 이거 울고 싶지 않아 전에 나왔죠? 그, 오글, 그러니까 올 원 앨범을 만들고 그치. 나서 만든 대로. 그쵸. 내가 이거 투어... 우리가 투어 나니까 그냥 나 개순대로. 맞아, 맞아. 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뭐부터 들어볼까요? 지날차, 지날차. 아, 나 이거 진짜 캐주면 돼요. 오늘, 나 이거 맨날 포트해서 들을게요. 어, 맞아.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번 틀어볼까?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번 틀어볼까? 굿? 영웅 맞네. Comment Tarji Toce Toce Put Toce For T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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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뮤직비디오에 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이번에 앨범 여러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 이번 앨범? 아 그쵸. 있으시니까 왔겠죠 여기? 사진을 보면서 오늘 있어야 아니면 입장 가능한 거 아닌가요? 앨범에 플룩 버전은 저희 뮤직비디오처럼 준비한 과정들 그리고 선셋 버전은 무대 위에서 모습들 이렇게 세팅 내부의 모습들 이제 그래서 뮤직비디오 보다 보면 후반부에 세팅되고 이제 무대에 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때까지 지금 메이크업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그런 멤버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 둘 셋 고! 자꾸 느낀 거는 제가 연기를 잘했더라고요. 잘했어요. 네 잘했어요. 이게 할 때는 좀 뻘쭘였는데 선랭이 잘 말했어요. 진짜 멋있었어. 그게 감독님의 주문이었어요. 애니메이션처럼 해달라. 이렇게 있으면 되네요. 네 그 순간 승관이 형님 질문하면 될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유 좋아보여. 저는 홍시형이 저희 멤버들 따가게 알아요. 그래요? 그럼 홍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안 따라 하겠습니다. 네. 멤버들을 다 알거예요. 그럼 다음 질문 보마실게요. 다음 질문! 아 진짜? 여러분 뒤로 오는가 봐 네, 괜찮은데 여러분? 아, 그래서 기분은 차가워 아, 잠깐만! 근데 여러분들의 차이 입니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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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믿고 없었네요 네, 이거세요 네, 여기 뭔가 엑사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없나요? 에스쿱스 저는 입장에서 저는 일단 되게 많을텐데 이거를 활동 9주 동안 들면서 제가 체중계가 된 느낌이었어요 약간 그 방송에 들어가기 전에 도겸이가 밥을 먹고 안 먹고의 차이가 너무 컸고 일단 아, 그리고 근데 암기인단 행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8주 차로 가면서 이제 살 좀 찌고 찬서 이제 들도 이제 급성이 이제 못들어 이제 여기까지밖에 못들어 내가 아시아투어 땐까? 와, 저때 우리가 활동을 근데 허리가 날아갔어요 근데 허리가 날아갔어요 원래 그 활동이 첫 주째랑 그다음에 악출 때 네네 그 특히나 데뷔 때니까 자기가 찌른지도 모르고 막 맞아요, 근데 맞먹었잖아요 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제가 이제 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어, 연습할 때 제가 이걸 저기 손을 놓고 들어야 해요 자꾸 민소매를 입고 아, 민소매살 아, 민소매살 정말 재미있었죠 정말 재미있었죠 정말 재미있었죠 정말 재미있었죠 정말 재미있었죠 되게 들어야겠고 저는 캐럿뿐 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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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캐럿분들이 현실 탄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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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띄는 그 그 그 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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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